반갑습니다. 정직한 부동산 천소장입니다. 소개 드릴 지대가 높고 탁 트인 전원주택지는 문경시 호계면 구산리에 위치하였으며 호계면 앵정복지센터에서 4분 1.54km입니다. 생산관리지역이며 대지 112평 플러스 전 855평 전체 면적 967평 3196제곱미터입니다. 건폐율 20%, 용적율 80%, 지대가 높아 동서남북 탁 트인 전망이라 전원주택지로는 최고의 위치입니다. 마을 인접하여 전기수도인이 편리합니다. 큰 도로에서 진입을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현황도로 세멘트 포장 개설하였습니다. 구산리 마을은 구름성 평지에 자리한 마을로 서쪽의 경지가 분포하며 작은 하천이 흐르며 거북고리처럼 생긴 산 아래에 자리하여 구산리라 하였습니다. 점촌 시내 가까운 전원주택지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. 연락주시면 친절히 아내를 하겠습니다. 구산물 1.5평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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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